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아로아 안녕 아로아 안녕 아로아 아따 MJ가 왔다 MJ가 왔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했다고요? 고마워요 하이하이 하이 MJ 안녕하세요 사랑 라디오랑 목소리 톤부터 다른 거 봐 라디오 때 제가 어땠나요? 몰라요 나도 몰라 헬로 지금 들어오는 모든 분들 헬로 다들 뭐하고 계셨어요? 다들 뭐하고 계셨어요? 아임 해피 투 시 유 어게인 예스 땡큐 글쎄요 심바란바란바람 저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 네 저는 백신 다 맞았지요 1, 2차 라디오도 보고 더 트루쇼도 보고 브이앱도 보고 바쁘다고요 바쁘다 바빠 아기 배를 키우라고요? 아기 배를 키우라고요? 안 돼요 아기 배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아기 배 지금은 아기 배가 없어요 일자예요 이거 오늘 초록색 의상 잘 어울리나요? 고마워요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에 오빠 얼굴 봐서 너무 좋다고요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벌스데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어요 알았죠? 저요? 저는 어디 가고 있냐면 안 알려줄 거예요 아직 저는 퇴근이 아닙니다 아직 어디 갈 곳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안녕 안녕 지금 들어온 아로아 안녕 오빠 나 생일이야 나도 오빠 봐서 너무 좋다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우리의 얼천 유닛 기대해도 되는 거야?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곧 10시인데 이제 잘 준비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야식 먹을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고백을 들었다고요? 오랜만에 고백을 들었다고요? 수업 중인데 몰폰을 하고 있다고요?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안녕 크리스마스이브에 뮤지컬 보러 오신다고요? 고마워요 저랑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를 한번 즐겨봅시다 기분 안 좋은데 명준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요? 땡큐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? 무슨 일이에요? 누구예요? 네? 척척하지 마세요 척척 노래 불러달라 해 하셔서 불러드렸습니다 엠제 오빠 미스 유 쏘마쥐 아 워브 유 아 맞다 이제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능 보시는 우리 RO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다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고 계세요 힘내세요 블랙면을 먹고 있다 이 시간에 블랙면 괜찮겠어요? 이 시간에 블랙면은 좀 무서운데 다음날 큰일 나요 저는 한번 그때 그 멤버들이랑 브이앱 할 때 그 실... 뭐? 실비 김치였나? 실비 김치랑 그 블랙면 먹고 그때 아주 그냥 다음날 정말 난리 났었죠 명준아 잠은 자고 활동하는 거죠? 당연하죠 틈틈이 잘 자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생일이신 우리 RO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되게 특별하겠다 뭐 생일 자체가 정말 특별하지만 크리스마스이브의 생일은 또 어떨까? 크리스마스이브의 생일이라 축복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아직은 유앤 미드 진짜 오랜만이다 와...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이 댓글을 읽으면 몰입해주세요 안녕, MJ 숙제로 할 거예요 숙제 하셔야죠 숙제 하세요 파이팅! 숙제 안 하면 혼나요 선생님한테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슬픈 일들이 많았나 봐요 우리 아로아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네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방금 배에서 꼬르륵 두 번 했어요 TMI다 이거 진짜 TMI죠? TMI는 오빠 나 지금 공부해요 공부하기 싫어 왜요? 아니면 그럴 때는 좀 쉬다가 좀 쉬다가 머리를 좀 식히고 가면은 또 분명히 집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? 파이팅 하세요 아니면 잠깐 뭐 좀 시간 틈을 둬서 계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퐭퐭퐭퐭퐭퐭퐭퐭퐭 음 음 음 음 아름다운 이 밤 아 아침 이곳에 남아 오늘도 날 기다린다 요즘 마스터 노래를 들으면 너네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잘 안 받고 공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들게요 음 음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 메시지를 읽는다면 눈빛을 보내드려도 요즘에 눈가에 주름이 좀 많이 생겼어요 눈 주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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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장하신 고양이 노래가 나오고 있어 눈빛 아 콘서트 진짜 너무 하고 싶네요 진짜로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맨날 오빠 진진대 산하 응? 진진대 산하? 이건 어떤... 뭐지? 네 우리 아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 하러 도착을 했어요 우리 아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요 응? 배고픈 사람들은 꼭 야식 챙겨 드세요 저 대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다들 수담 수담 오늘도 저 찾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또 봐요 말았죠? 안녕 저는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스케줄도 파이팅! 안녕 사랑해요 안녕